98년 8월 10일, 제가 8월 9일, 어떻게 알아요? 공부했어요. 아, 그래요? 너무 열심히 한다. 아, 일단 별명이 짱예, 이거 뭐예요? 아, 제가 짱예인인데 사람들이 저를 짱예야, 짱예야 이렇게. 그 안에는 짱예쁘다, 뭐 어쩐지. 맞아, 들어가 있습니까? 짱예, 짱예뻐요. 감사합니다. 이것도 뭐예요? 이거 대웅당 간다는 건 뭔지, 대웅당 간다. 제가 모르는 세상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조차 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. 어디, 어디? 북한이요.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얘기인데. 몰한봉클럽. 그런 거 좋아해요? 대박. 그래서 그거 보다가 많이 알게 돼서.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, 이.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너무 고소한 알을 못 담으겠죠. 이렇게 너무 높아. 와, 감자 와, 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. 못 담으겠죠. 아, 잘한다. 와, 감자. 아, 장난 아니다. 아. 아,تON. 아, 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